탐구니도 영혼 없네 루틴? 무슨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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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또 얼쏘 나탐할거 같아 아 젠장 시체 가까이 가면 탭 먹는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있을때만 탭 먹는거야 너가 아직 이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를 못한거 같구나 완벽해 어우 램짱님 짱 좋다 사격 명중률 100% 신기록이네 어떻게 사격 명중률이 100%지? 램짱님 칼질해서 그러나? 이걸 램짱의 근디리? 램짱님 여기가 schwier꽈? 램짱님 못하게 하며 적이 움직이면 대응사격을 하여 적의 조준에 마이너스 오실 페널티를 줍니다. 조진을 목표에 엄폐물을 총알 세례를 퍼부어 상당한 피해를 주거나 파괴합니다. 목표물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뭐가 좋을까? 제압세격이 나을까? 포파? 아... 난 제압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압하면 아예 총이 안 맞을 거거든 우리가 함군을 랩업했어? 아 함군 칼쟁이네 굿 레이저 조준기 치명타율이 5% 목표물이 깎을 수 증가하고 무기 발생시 5% 확률로 무기 발사 공격력 이게 병사의 회복력이 행동력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아예 총이 훌륭한 노력이예요 내 기대가 높은 마바쏘 예쓰 자 어디보자 부상 입은 우리 친구들 램짱님으로 이름 바꿔주자 짱 램 램짱님은 평소 때 모자 안쓰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주자 그래야지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싸울테니까 그 놈의 5% 어 노둘리 야만인 됐다 램짱 노둘리 야만인 어 태도 바꿀 수 있네 낙천정 낙천정 외모가 저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상병이냐 레벨 얼마나 맞지 레벨 레벨까지 얼마나 많은지 알고싶네 게릴라 전술학교 가서 인원을 더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분대 규모, 기습, 킬러 적을 처치했을 때 얻는 경험치가 25% 증가합니다 킬러가 낫겠어? 분대 규모가 낫겠어? 분대원이 한 명 더 있는게 낫겠어? 킬러가 낫겠어? 당연히 규모야? 아 킬러도 배울 수 있네 킬러가 낫겠어 여길 뚫어야 돼 여기 여길 뚫고 아래 코일까지 뚫으면 여기 전기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소아프리카 소아프리카 여기부터 정리를 좀 하고 소아프리카 정리를 좀 하고 저항군 정보원 저항군 정보원 외계인들이 저항군 내부에 스파이를 보내 보복 카운터가 2주 감소합니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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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기반의 무기는 초기 레일시 레일건 시제품과 매우 유사한데 극도로 빠른 와우 와우 가우스 소총 있네 가우스 무기 당연히 가우스 무기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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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블레이드를 껴줘야 되나 아냐 아끼자 아껴야 아껴야 와아 짱 멋있다 드디어 저항군 만났네요 서유럽까지 바로 링크되네 우리 총장은 우리 총장은 정말 미션을 준비하여 정체역을 정체역을 확실하게 정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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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다 칼 들고 들어가면은 좀 빡세지 않을까 다 칼 들고 들어가면은 정신 지배당하는 찰나에 바로 머리 다 날아갈 것 같아 스컬잭 스컬잭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지시해야 두 개구를 침 면진 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아 이거 만들기로 했었지 참 오케이 일주일밖에 안 걸리네요 야이씨 저거 메인 퀘스트 아니야? 어허우 스페스트 스페스트 미국 서부 외계시설 언젠가 수단을 퀘스트 로 Rock 에니 버그 나가지고 이 새끼 가수 소총 제발 이틀만 더 있으면 돼 외계인 10년 동안 엑스컴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아군 활동을 도와줄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모르시고 와 그와 만나자 이방인은 어드벤트 평화유지군부대에게 훔친 전리품을 건네줬습니다 고급 레이저 조준기 어드벤트 비밀시설 아 가수 소총 만들고 가고 싶은데 아 영상 버그 나니까 그럴까? 두 장이 저장하래서 한 저장 됐어 자 아바타 프로젝트 완성되면 망해요? 세상? 폭발합니까? 컴퓨터 이씨 엑스컴2 왜 안 꺼져 왜 안 꺼져 세뇌시키는 거야 뭐야 제거하지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제거해 제거하지마 미친 제거하고 있어 왜이래 어 제거하지 말해도 아이씨 이렇게 된 이상 스스로를 믿고 껐다 킨다 정신 지배당했어 어 제 이걸로써 제 컴퓨터가 대머리가 아니라는게 증명되었습니다 아 어 제일 무서운거죠 HDD Not Founded 제일 무서운거에요 세상에서 엑스컴 엑스컴 윈도우 7이라 그렇지 10이면 더 빠릅니다 윈도우 10은 켜지는 시간보다 꺼지는 시간이 더 빠르더라고 그 아마 퇴근을 사람들이 좀 그걸 했나봐 퇴근하는데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고 안 꺼져서 집을 못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칼퇴근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끄면 바로 꺼지게 만들었나봐 진짜 윈도우 10은 누르 자 종료 딱 누르면 10초 안에 꺼져 그냥 엑스컴 2 여러분들은 지금 인텔과 엔비디아에 숨어있는 외계인들의 기술로 만든 게임 엑스컴 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가직 여착해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방송은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개보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이게 앞에 화면이 맨날 바뀌는구나 이게 헐 소비에트 연방 계속 이런거 보면 세뇌 되겠다 저녁에 티비 켰는데 이런것만 계속 나오는거야 저녁에 티비 켰는데 어 아까보다 뭔가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드디어 가우스 무기 완성 드디어 새로운 목표 어드벤스에 맞서는 게릴라 작전의 새로운 목표가 생김 컴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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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동안 신병모진 비용이 100%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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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 아니야 가일 아 어차피 재료도 없어 그렇게 무시하면 어쩔 수 없잖아 시작 아 어차피 온라인 아 어차피 재학 아 어차피 사회의 부자료를 가장 큰 도료를 위해 수행한 전체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잃은 일괄적인 대응의 스킬이야 이미 일괄하게 됩니다 자세히 아스트라이프 못 Lonnie 자세히 아픈 타겐을 하고 스킬을 연결하고 지속해 보았다 그리고 지속해 보았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헺 더 빨리 말했어야지 데이터 감청기 보호하며 모든 적군을 어 진짜? 우선 우리의 신병 깡따구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병을 먼저 보내보죠 어 가일 확인? 확인샛 더블타임 나는 여기 올라가 있는게 어떤가 이 위에 와쿠님은 사망한게 아니라 미국 가신겁니다 다들 통촉하시죠 어 여기서 저 가일 잘하면 와쿠스로 쓰겠습니다 오 오엄마? 벌써? 야 이거 잘못하면 다 죽겠는데 이거 전개시켜 놔야되겠다 전개시켜 놔야되겠다 ое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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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10-4 자 시작이야